제4편 과자류 빵류 위생관리 2장 개인위생관리 서적 298에서 302쪽 문제 1번부터 31번 문제와 보기를 읽은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문제 1번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으로 가장 맞는 것은 1. 2차 감염이 빈번하다. 2.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길다. 3. 감염성이 거의 없다. 4. 극소량의 섭취귤량으로도 발생 가능하다. 답은 3번 감염성이 거의 없다. 경구감염병과 비교한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 2차 감염이 거의 없다. 잠복기가 일반적으로 짧다. 대량의 생균에 의해서 발병한다. 문제 2번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에 가장 적합한 예방책은 1. 곡류의 수분을 10% 이하로 조정한다. 2. 어류의 내장을 제거하고 충분히 세척한다. 3. 어폐류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는다. 4. 건강보균자나 환자의 분변 오염을 방지한다. 답은 4번 건강보균자나 환자의 분변 오염을 방지한다. 1번 보기는 곰팡이 식중독 2번 보기는 보고식 중독 3번 보기는 장연비브리오 식중독 4번 보기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예방법이다. 문제 3번 식품 중에 대장균을 위생학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주된 이유는 1. 식중독균이기 때문에 2. 분변세균의 오염지침이기 때문에 3. 부패균이기 때문에 4. 대장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답은 2번 분변세균의 오염지침이기 때문에 대장균은 분변세균 오염지침이기에 위생학적으로 중요시한다. 문제 4번 쥐나 곤충류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식중독은 1. 살모넬라 식중독 2.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늄 식중독 3. 포도상구균 식중독 4. 장연비브리오 식중독 답은 1번 살모넬라 식중독 살모넬라 식중독은 달걀을 대량으로 보관할 때 위생동물이 달걀껍질 위를 지나다니면서 살모넬라균을 오염시켜 흔히 발생한다. 문제 5번 살모넬라균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극소량의 균량 섭취로 발병한다 2. 살모넬라균 독소의 섭취로 인해 발병한다 3. 10만 이상의 살모넬라균을 다량으로 섭취시 발병한다 4. 해수세균에 해당한다 답은 3번 10만 이상의 살모넬라균을 다량으로 섭취시 발병한다 살모넬라균 식중독은 직접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중독으로 다량의 균을 섭취해야 발병한다 해수세균은 장연비브리오균이다 문제 6번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예방책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1. 조리장을 깨끗이 한다 2. 섭취전에 60도 정도로 가열한다 3. 멸균된 기구를 사용한다 4. 화농성 질환자의 조리업무를 금한다 답은 2번 섭취전에 60도 정도로 가열한다 황색 포도상구균의 장관독인 엔터로톡신은 내열성이 있어 열에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78도에서 1분 혹은 64도에서 10분의 가열로 균은 거의 사멸되나 식중독원인 물질인 장독소는 내열성이 강하여 100도에서 60분간 가열해야 사멸한다 장관독이란 가늘고 긴 창자에서 발병하는 독소라는 뜻이다 섭취전에 60도 정도로 30분간 가열하는 것은 살모넬라균이다 문제 7번 화농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만든 제품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다면 가장 관계 깊은 원인균은 1. 장연비브리오균 2. 살모넬라균 3. 보틀리누스균 4. 포도상구균 답은 4번 포도상구균 포도상구균의 원인균은 황색 포도상구균이다 화농이란 외상을 입은 피부 각종 장기에 고름이 생기는 것이다 문제 8번 유로톡신이란 균체의 독소를 생산하는 식중독균은 1. 보틀리누스균 2. 포도상구균 3. 병원성대장균 4. 장연비브리오균 답은 1번 보틀리누스균 신경독인 유로톡신은 신경마비, 시력장애, 동공학대, 치사율 64에서 68%로 식중독 중 치사율이 가장 높다 문제 9번 장연비브리오균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1. 급성위장염 질환 2. 피부 농포 3. 신경마비 증상 4. 간경변 증상 답은 1번 급성위장염 질환 급성위장염이란 빠르게 위밑장애, 염증, 식중독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문제 10번 독소형 식중독에 속하는 것은 1. 포도상구균 2. 장연비브리오균 3. 병원성대장균 4. 살모넬라균 답은 1번 포도상구균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에는 살모넬라 장연비브리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이 있다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에는 웰치균 보틀리누스 포도상구균 식중독이 있다 문제 11번 정제가 불충분한 기름 중에 남아 식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인 고시폴은 어느 기름에서 유래하는가 1. 피마자유 2. 콩기름 3. 면실유 4. 미강유 답은 3번 면실유 고시폴은 목화씨에서 추출하는 기름인 면실유에서 유래한다 문제 12번 감자의 독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은 1. 감자즙 2. 노란 부분 3. 겉껍질 4. 싹튼 부분 답은 4번 싹튼 부분 감자의 독은 솔라닌으로 싹튼 부분에 있다 문제 13번 자연 독식중독과 그 독성물질을 잘못 연결한 것은 1. 무스카린 버섯 중독 2. 베네로핀 모시족의 중독 3. 솔라닌 맥각 중독 4. 테트로도톡신 보거 중독 답은 3번 솔라닌 맥각 중독 솔라닌은 감자의 싹인 한 부분에 독소이다 맥각이란 호밀, 귀리, 보리 따위의 시방에 밀생한 맥각균의 균사이다 밀생이란 매우 빽빽하게 나는 것을 말한다 맥각의 독소는 에르고톡신이다 문제 14번 목화씨 속에 함유될 수 있는 독성분은 1. 아트로핀 2. 리신인 3. 고시폴 4. 아코니틴 답은 3번 고시폴 정제가 불충분한 기름 중에 남아 식충을 일으키는 물질인 고시폴은 불순 면신료로부터 생긴다 문제 15번 식품 중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천연 유독성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아몬드, 살구씨, 복숭아씨 등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천연의 유독성분이 존재한다 2. 천연 유독성분 중에는 사람에게 바람성, 돌연변이, 기억유발성, 알레르기성, 영양장애 및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 3. 유독성분의 생성량은 동식물체가 생육하는 계절과 환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4. 천연의 유독성분들은 모두 열에 불안정하여 100도로 가열하면 독성이 분해됨으로 인체에 무해하다 4. 천연의 유독성분들은 모두 열에 불안정하여 100도로 가열하면 독성이 분해됨으로 인체에 무해하다 5. 천연의 유독성분 중 일부는 100도로 가열에도 독성이 제거되지 않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보고독인 테트로도톡신이 있다 문제 16번 보고중독을 일으키는 성분은 1. 아코니틴 2. 테트로도톡신 3. 솔라닌 4. 무스카린 답은 2번 테트로도톡신 테트로도톡신은 보고의 난소 간피부장 육질부에 많다 솔라닌은 감자의 싹이 난 부분에 있다 무스카린은 독버섯에 있다 아코니틴은 부자라는 식물에 있는 신경독의 일종이다 문제 17번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불량 첨가물 2. 농약 3. 엔트로톡신 4. 메탄놀 답은 3번 엔트로톡신 엔트로톡신은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문제 18번 메틸알코올의 중독 증상이 아닌 것은 1. 두통 2. 구토 3. 실명 4. 환각 답은 4번 환각 메틸알코올의 중독 증상에는 시신경장애, 두통, 현기증, 호흡장애 등이 있다 메틸알코올과 메틸알코올은 알코올이라는 같은 분류의 물질이며 성질이 비슷하다 단지 메타놀이 에탄올에 비해 탄소와 수소를 적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놀에 끓는 점이 에탄올보다 낫다 문제 19번 일본에서 공장 폐수로 인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고 이타이타이병이 발생하여 식품공해를 일으킨 예가 있다 이와 관계되는 유해성 금속화합물은 1. 카드뮴 2. 수은 3. 납 4. 비소 답은 1번 카드뮴 카드뮴은 1. 각종 식기 가구 용기에 도금되어 있는 카드뮴이 용출되어 중독되며 2. 카드뮴 공장 폐수에 오염된 음료수 오염된 농작물을 식용하였을 때 발생한다 수은은 미나마타병의 원인이고 납은 빈혈 피로 소화기 장애를 일으키며 비소는 경련 피부발진 탈모를 일으킨다 문제 20번 감염병의 발생요인이 아닌 것은 1. 감염경로 2. 감염원 3. 숙주감수성 4. 계절 답은 4번 계절 감염병의 발생요인은 감염경로 감염원 숙주감수성이다 문제 21번 다음 중 경구감염병이 아닌 것은 1. 콜레라 2. 이질 3. 발진티프스 4. 유행성 감염 답은 3번 발진티프스 경구감염병에는 장티프스 파라티프스 콜레라 이질 디프테리아 유행성 감염 성흥열이 있다 발진티프스는 머린리에 의해 감염되는 경피감염병이다 문제 22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감염병의 가장 적절한 예방법은 1. 처음에는 감기 증상으로 시작해 열이 내릴 때 사지마비가 시작됨 2. 감염되기 쉬운 연령은 1에서 2세 잠복기는 7에서 12일 3. 소화에 척수신경계를 손상하여 영구적인 마비를 일으킴 1. 예방접종 2. 항생제 투여 3. 음식물의 오염방지 4. 쥐 진드기 바퀴벌레 박멸 답은 1번 예방접종 급성회백수염 소아마비 폴리오투튼 병원체가 바이러스이며 가장 적절한 예방법은 예방접종이다 문제 23번 식품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경구감염병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 원인 미생물은 세균 바이러스 등이다 2. 미량의 균량에서도 감염을 일으킨다 3. 2차 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4. 화학물질이 온 원인이 된다 답은 4번 화학물질이 온 원인이 된다 경구감염병이란 병원체가 입을 통해 소화기로 침입하여 일어나는 감염이다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병은 화학성 식중독이다 문제 24번 경구감염병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2차 감염이 일어난다 2. 미량의 균량으로도 감염을 일으킨다 3. 장티푸스는 세균에 의하여 발생한다 4. 이질 콜레라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한다 답은 4번 이질 콜레라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질 콜레라는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류이다 문제 25번 사람과 동물이 같은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 또는 감염 상태와 관련 있는 질병을 총칭하는 것은 1. 법정 감염병 2. 화학적 식중독 3. 인축공통감염병 4. 징균독증 답은 3번 인축공통감염병 인축공통감염병은 같은 병원체에 의해 사람과 가축에게 똑같이 발생하는 병이다 또 다른 용어로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도 한다 문제 26번 투베르클린 반응검사 및 X선 촬영으로 감염 여부를 조기에 알 수 있는 인축공통감염병은 1. 결핵 2. 탄저 3. 야토병 4. 돈단독 답은 1번 결핵 인축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이 같은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세균성에는 탄저 브루셀라증 야토병 결핵 돼지단독증 리스테리아증이 있고 리케차성에는 휘연이 있다 문제 27번 주로 냉동된 육류 등 저온에서도 생존력이 강하고 수막염이나 임신부의 자국내 폐혈증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은 1. 대장균 2. 찰모넬라균 3. 리스테리아균 4. 포도상구균 답은 3번 리스테리아균 리스테리아균은 리스테리아증을 일으키는 인수공통감염병이며 세균성 식중독균이다 문제 28번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핵균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동물은 1. 쥐 2. 소 3. 말 4. 돼지 답은 2번 소 결핵균은 사람과 소가 공유하는 병원체이다 문제 29번 식품조리 및 취급과정 중 교차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와 거리가 먼 것은 1. 씻지 않은 손으로 샌드위치 만들기 2. 생고기를 자른 가위로 냉면 면발 자르기 3. 생선 다듬던 도마로 샐러드용 채소 썰기 4. 반죽에 생고구마 조각을 얹어 쿠키 굽기 답은 4번 반죽에 생고구마 조각을 얹어 쿠키 굽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조리 시 식자재의 특성에 따라 식기와 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문제 30번 경구감염병의 예방법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1. 모든 식품은 일광소독한다 2. 감염원이나 오염물을 소독한다 3. 보균자의 식품 취급을 금한다 4. 주의 환경을 청결해야 한다 답은 1번 모든 식품은 일광소독한다 경구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냉동 보관한다 일광소독 방법이란 조리기구를 소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문제 31번 경구감염병의 예방대책 중 감염원에 대한 대책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격리 치료한다 2. 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의 대변을 검사하고 보균자를 관리한다 3. 일반 및 유흥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건강진단이 필요하다 4.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은 어둡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모아둔다 4.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은 어둡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모아둔다 5. 오염이 의심되는 추정원인 식품은 수거하여 검사기관에 보낸다 5. 추가 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최초 정보 업데이트 시켜주면 감사합니다.